아 개 심심하다 김인수 뭐 할 거 없냐? 내일 기신이 여중 애들이 술 먹자는데? 야 걔네 겉먹만 들어서 돈 오지게 쓰잖아 나 돈 없어 내일 최수정도 온다는데? 최수정? 와 개 인스타로 유명한 애 맞지? 얼굴 개 예쁘네 진짜? 최수정이 온다고? 아 씨 근데 나 진짜 돈 없는데? 야 내가 돈 쉽게 벌 수 있는 법 알려줄까? 뭐 저번처럼 이상한 거 아니지? 기신아 이 행님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믿고 따라와 성추행 사건이다! 아 시장 거가운 거네 아니 안 나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안 나왔다고! 너 안주 뭐 먹을 거냐? 그냥 라면나 먹자 맨날 라면만 먹냐? 뭐 배달 시켜서 먹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은? 야 알바 뭐 하냐? 지금 폰 보고 있어 CCTV 위치는? 여기 안 지켜 그럼 한다 이 행동은 잘 지어야지 안 돼? 야 씨 그럴게 뭐 어떡해 아니 나는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저 괜찮으세요?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앉아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빗자루 좀 들고 올게요 앉아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금방 치웠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깨뜨린 건데 오히려 도와주셔서 감사하죠 야 니가 저거 세 개나 깨뜨려서 오래 걸렸잖아 근데 저거 우리가 배상해야 돼? 니가 깨뜨려서 팔지도 못하는데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내주리? 정신 차려 이 눈치 없는 놈아 저 그럼 앞에 것만 먼저 계산할까요? 아 네네 과자랑 라면만 계산해 주시고요 저거 깨뜨린 소주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총 17,650원 나왔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?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저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같이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영수증 봐봐 소주 세 병 잘 지켜있네 우리 얼마 정도 받아 낼 수 있냐? 야 근데 제 알바라서 있는 돈 별로 없지 않을까? 나중에 자기 이력서에 빨간줄 그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주겠지 들어가자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형 형? 형 여기 알바죠? 아 네 생긴 거 보니까 아직 20대 초반 같은데 뭐 옆에 책 보니까 공무원 공부하시나 보다 야 대단해 어린 나이에 벌써 공무원 준비하고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용건이 뭐예요? 형 지금 이름에 빨간줄 생기게 생겼는데 어떡하지? 내가 찾아봤는데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법에 나와있네 뭐야 청소년이야?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술 팔았어요? 여기 영수증에 소주 3병 딱 찍혀있는데 술을 안 팔긴 뭘 안 팔아요? 무슨 개소리야 그게 무슨 술을 판 거야? 너네가 깬 거 변상하려고 찍은 거지? 어허 형 소리 지르지 마요 우리도 형한테 기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딱 100만 원으로 깔끔하게 합의 봅시다 이거 우리가 경찰서 신고하면 형도 곤란해질 텐데 야 해봐 신고해보라고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여기서 난리야 나는 술 판 적 없고 니들한테 100만 원 줄 생각도 없으니까 신고해보라고 아 형 그러면 진짜 후회할 텐데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 우리도 괜히 경찰서 가서 신고하기도 귀찮고 딱 100만 원만 준다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요 공무원 준비한다며 징역 가면 공무원 준비도 못하고 부모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? 형도 알바하느라 돈 없는 거 다 아는데요 근데 인생에 걸렸는데 100만 원이 중요해요? 야 내가 너네한테 술을 판 적이 없는데 자꾸 개소리 할래? 인터넷에서 뭘 보고 온지는 몰라도 너네한테 돈 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아씨 말 더럽게 안 통하네 너 나중에 인생 조졌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가자 저러다 인생 조져봐야 정신 처리지 아 진짜 별 미친놈들이 다 있네 야 벅슬이 벅슬이 아 사장님 오셨어요?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있어 없어? 아니 술 판 적은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깨진 술값만 계산하고 팔진 않았다 솔직히 술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거 계산서에 찍혔다고 술을 판매한 게 되는 거예요? 혹시 계산하실 때 신분증 검사하셨나요? 아니 판 게 아니라 안 했는데 일단 CCTV에 깨진 술 청소하는 건 보이는데 그게 소주인지 다른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카운터 쪽도 계산할 때 학생들이 등으로 가려서 술을 사서 가져가는지 아닌지도 잘 안 보이고요 아니 진짜 술 안 팔았다고요 저희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술을 학생들이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에 술이 찍혀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요? 일단 사장님께서는 최소 매장 영업정지 2개월부터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박세렐님은 다행히 기소유예 나올 경우에는 빨간줄은 안 생기는데 벌금형 받으시면 기록에 남을 겁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저한테 빨간줄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? 저기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건 술을 판 게 아니라 깨진 술에 변상처리만 했을 뿐이라고요 상황만 보자면 청소년한테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술을 판매한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박세렐님 억울한 것은 이해하나 경찰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을 마셔서 재판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이야 이딴 게 무슨 법이냐고요 어 수정아 먼저 와 있었네 야 쏘리 쏘리 늦었네 삼아 긴슬한 귀신이도 왔네 야 우리가 이것저것 사오느라 늦었다 야 너네 맨날 돈 없다가 노래 부르더니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저기 위쪽 정자에 사람 안 오니까 저기로 가자 야 김민수 왜 하나? 아니야 나 바로 올라갈게 먼저 올라가 뭘 그딴 눈으로 꼴아봐 그러다 처맞고 강냉인 날아가서 질질 짜기 전에 눈 깔아라 뒤지기 싫으면